제주인공이에요. 오늘 몇 시간을 불러서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거에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봉사자 선고받으시고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천안하게 한번 불러보시고요. 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사랑하는 개바라기꽃처럼 밤에 너만 보는 개바라기꽃 사랑이라 사랑이라 가슴으로 하는 너 사랑이라 사랑이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영원히 하는 너 사랑과 인생을 소중히 만들어가자 별바라기꽃 별바라기꽃 오늘도 너만 보고는 사랑이야 그래 네 아멘 또 너만 보는 빨바라기 꿈 사랑이란 사랑이란 거 가슴으로 하는 거 사랑이란 거 사랑이란 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영원히 하는 거 행복한 일생을 우리가 가꾸어 가자 별바라기 꿈 별바라기 꿈 안에서 너만 꿈꾸는 내 사랑은 별바라기 꿈 사랑 사랑과 인생을 소중히 만들어 가자 별바라기 꿈 별바라기 꿈 꿈에도 너만 꿈꾸는 내 사랑은 별바라기 꽃 사랑 별바라기 꿈 저의 별바라기 꿈 별바라기 꿈 별바라기 꿈 네, 이승도 가수님. 다음 이어지는 분이 어떤 건가요? 천하라 아, 예, 천하라 아가씨 1번은 별바라기 꽃이고 2번은 천하라 아가씨 잘해주세요 멋지게 굳으세요 빛나기 빛나기 산하나 가수님 예, 예 전한 밤돌이 윙수 벌들고 신하람에 춤을 추고 돌아서 주렁주렁 등년이 온요 수루구는 저랑 아가씨 가슴 설레요 저들 드릴까요 모두 가자 드릴까요 내 마음도 함께 들여요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린 천안 아가씨 기다린 천안 아가씨 전안 앙걸이 능수고를 시바람에 춤을 추고 도도성 주렁주렁 이 날이 오면 겨우선 찾아봐고 찾아오세요 번호를 드릴까요 고기과자 드릴까요 내 마음도 함께 들여요 잊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반겨주는 천안 아가씨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린 천안 아가씨 기다린 천안 아가씨 기다린 천안 아가씨 잠시 후에 기다린 천안 아가씨 기다린 천안 아가씨 기다린 천안 아가씨 이를 좀 다루시길 바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